제작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식사, 밥을 먹은 이유는 이 게임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젖으려고 그렇죠 배가 든든해야 꿀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다 되는 거 아니에요? 전화기 아닙니다 여러분 향 좋아요? 네 레몬 냄새 나요 레몬 향 와 저도 좀 졸린다 참은 안 됩니다 가면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자야 됩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앉아 있는 분 있으면 가서 혼냅니다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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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 온다 일어나세요 말 듣기 싫은 소리다 저거 신동씨도 일어나세요 또 안잤는데요? 안잤어요? 코를 너무 심하게 부르는데요 제가요? 네 무슨 소리예요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